19년식 드뉴카니발 아침에 나와서 인젝트 볼트 달고 있습니다 와시아 볼트 이 볼트들이 고착이 잘 돼 그죠? 나중에 돼서 볼트 앞 볼트 새로 세팅하고 내 얼굴이 바르고 전자 토크로 딱 좋았습니다 한번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돼서 볼트 안풀리면 골치 아프죠 간단하지만 규정 토크 탁탁 좋아야 되고 조금 다이하기는 조금 극악하고 그렇습니다 블루아이스 이거 뿌려가지고 아 이거 할 때마다 겁납니다 블루아이스 뿌려가라 내 얼굴을 딱 바르고 그래서 장착했습니다 한번 하세요 하는게 맞아 근처에 우리 선배님들 잘하는 데 많을 거란 말이야 딱 체결해가지고 하는게 정신강강에 좋다 괜히 고착되고 뭐니뭐니 해도 그 지볼트 지네트가 최고입니다 이빨도 마찬가지죠 임플란트 아무리 좋은 꼽봤자 지빨 보면 모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임플란트 하기도 없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미리 하시는 것도 아프지 않다 오늘 볼트 자고 감사합니다 끝 끝 끝 끝 끝